이거 박희영 기자 라인인데 아무래도 이 얘기가 생모양이네요 그냥 단순 세트 사고라고 둘러치대니까 형사님도 이런 부탁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직업병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형사님도 정신이 좀 돌아오신 모양이네요 가시기 전에 잠깐만 좀 들여다보고 가실래요? 이제 괜찮은 척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불안해 보여서 아까는 감사했어요 빨리 와주셔서 조사는 언제 받으러 가면 될까요? 제가 내일부터 다시 스케줄 나갈 거라 혹시 밤에도 괜찮으시면은 가지 말까? 가지 말까?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